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쇼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작년에 크레딧채권 약세원인 중 하나는 크레딧채권 최상단에 있는 한전과 은행이 약세 발행을 불사하면서 그 아래에 있는 회사체와 여전체 수요를 흡수한 구축효과가 발생한 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한전체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기조지속으로 구조차금 축소와 이에 따른 발행 물량 감축을 예상합니다. 2027년 말에 한전체 발행한도 확대법이 일물되는데 한전은 일물전인 2026년까지 누적 적자를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작년과 같이 수급 부담과 함께 거액의 적자 발생에 따른 펀더멘털 훼손을 우려한 시장 깊이로 발행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은행채는 작년 9월 환율 급등으로 예기치 못한 LCR 하락이 초래되면서 은행이 LCR 보안을 위해 은행채 약세 발행을 불사했는데 올해는 환율 하향 안정으로 작년과 같은 약세 발행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한전체나 은행채가 그 아래에 있는 회사체와 여전체 수요를 흡수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 우량회사체 발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는데 구축효과 발생 가능성이 낮고 크레딧채권 최상단에 있는 특은채와 공사채부터 강세 전환하면서 섹터와 등급 간 스프레드 갭이 벌어져 우량회사체의 상대적 가격 매력이 제고된 점을 감안하면 발행 물량에 원활한 소화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창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